무덤 택시 1 아무래도 무덤 택시 1은 세계관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무겁고, 좀 바크한 부분이 많았어요 루트 2는 1보다는 조금 더 밝고 경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보자 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음으로 모두 모두 액세프 사이즈 근데 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? 유리님과 함께 하시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너무 고급이거든요 그러면 따라할 수 있으시죠? 요즘 인생까지 이렇게 나오고,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다 알게 되요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, 이렇게 나오고